소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많은 문원들이 있는데요. 기록에는 조립법은 없지만 문원상에는 9가지가 있고 그리고 레시피가 있는 것은 21가지가 있습니다. 전체로 소주에 관련된 내용은 30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택당집, 엿행록, 병자일본일기, 봉사일본신문결로, 상촌집, 부상록, 사가집, 조사항조실록 이렇게 툭 여기까지가 조립법은 없지만 소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음식, 디미방, 구터, 소리락 한 가지 레시피에는 소주에 대한 조립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문, 산림경제, 박해통구, 조사무상신신요리제법, 규권유람, 주식방, 규합총서, 인문신육지, 농정회요, 산가요로, 구사신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소주에 대한 기록입니다. 소주 택당지 문원의 이식저자고요. 17세기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택당지 문원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상의 각종 떡들 이외에 과일 한 그릇과 탕이나 적 중에서 한 그릇 아니면 소찬에 쓰는 나물부치를 써도 된다를 마련할 것이요. 유두일에는 소주를 쓰고 소주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요. 중국일에는 국화주를 쓸 때 상망이안을 모두 한 번만 올린다. 위의 절일에는 그때 나오는 음식물을 아울러 올리고 과일과 탕을 향필에 따라서 한두 그릇 정도 더 첨가해도 좋겠다. 그래서 택당지에 나와 있는 소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행 녹취덕중 17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종반이 정사일적에는 이틀간경으로 탄량 한짝 소주 한 병을 한 차례씩 공급하는데 겨울에는 고기국는 수치 15근 손쥐는 수치 30근이다. 성장관에게는 논볏살 2대, 생선 2마리 두부 두분, 엄지 1근, 흰소금 2냥, 찬립 1냥, 찬립 2냥, 텔라문 15근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평자 일본일기 인광 17세기고요. 원문 기록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저녁에는 대마도주의 집에서 소주와 떡을 보내왔고 시공청에서 해석이 안되어 있네요. 무엇과 떡을 올렸기에 아울려 일행에게 나눠먹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 일본식원 견후로 조명채 18년 19세기 백조로 되어 있네요. 원문입니다. 가지고 온 자가 밖에 앉아서 차례에 따라 음식을 만들어 바치는데 생선국 최소 따위는 지금까지 수궁 때 바치던 것 같으나 이어서 바친 백조, 빛이 흰술, 보통 막걸리는 듯하나 여기서는 소주를 말한 듯함, 설탕주는 맛이 조금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촌집 신품 17세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공원 막 나서부터 풍채와 제기가 뛰어나서 보통 아이들과는 달랐다. 3세대에는 글자를 능히 읽었다. 이때 오부인에게 혈질이 있었는데 의원이 황고로 소주를 내렸으면 좋다고 말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부상로 이경직 17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술을 재백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개 백류로써 누룩을 만들고 또 백류로 밥을 쪄서 빚기 때문이었다. 소주와 청주는 모두 남만술이 좋다고 하나 모두 대나무란 나무통에 다 담으로 통 냄새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가집 서거정 15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강정의 보목나무가 용같은 몸을 뚫어내어 열일항점 짙은 그늘은 많이 앉을만하네. 소매가 더 청풍에 모시옷은 펄럭이 있는데 머리돌려 석양에는 두근을 뒤로 젖혀쓰고 소주잔 기울이니 향기는 계피와 똑같고 젓가락 밑에 육생선에는 은실과 흡사함에 강산을 두루 바라보며 어디와 다르거니 자주로 잠시 완상하는 걸 사양집 맛에나 해서 소주잔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초자미상 15세기에서 19세기고요. 원문입니다. 조전의 비로소 평시의 예에 의하여 소주를 올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왕조 두번째 기록은 원문입니다. 소주와 약주를 제에게 내려보냈다. 또 의원 정중하 한용진 등에게 명하여 서로 교대하여 광주에 가서 약을 시탕하여 병을 지루하게 하고 이어서 소압원 청심원 양비원 목양원을 내려보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음식팀의 방 안동 장시 197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소주고주가 필요합니다. 음식팀의 방 두번째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창물을 한솥 떠 놓았다가 바로 퍼서 부으면 소주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주고리하고 소지 필요합니다. 주방문 저장이상 17세기 말이구요. 소리법이 되어 있습니다. 소주일승법 소주일승법 조리법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소주내리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쌀한대로 소주한대로 만드는 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루가 필요합니다. 주방문 두번째 이구요. 소주일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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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구성마저 강화가 독하다. 누르기 마르면 더 좋다. 조리법입니다. 한 병이 나오면 노력이 많으면 더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700명대구요. 소주다출방 이렇게 되어 있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소주일승주전자를 뽑으면 맛이 순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조리법 미술빗기 덧술빗기 소주 20억짜보금 맛이 순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박해통고 저자미당 18세기 2호구요. 청소주법 소소주법 4호 원문이구요. 번역문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1번부터 5번까지 여름철에는 항상 술을 담은 병을 물에 담가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와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조선무쌍 신신이 요리제법 예용기 1936년이구요. 56페이지에 소주 내리는 법 124개 조선무쌍 신신이 요리 1번부터 5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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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까지 7번까지 7번까지 8번까지 5번까지 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아 원문도요. 본문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중요한건 조리법이기 때문에 태블릿 뭐 좀 큰 모니터에서 보시고 일시정지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역물도 마찬가지로 제가 정리는 했지만 그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작게 쓸 수 밖에 없었는데요. 조리법 가장 중요한건 조리법이죠. 방법 1, 방법 2에서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 4까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요것도 일시정지 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필요하구요. 규건요랑 조직방 저자미상 1795년이 오구요. 소주국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스졸터스에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루가 필요합니다. 규건요랑 주식방 두번째 소주 많이 나는 법 이렇게 필요합니다. 원문이구요.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배수건 소주 받는 병 이렇게 필요합니다. 교합총서입니다. 교합총서 빙고갑 2시 1800년대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스졸터스에서 이렇게 배고 홍고깨피 사탕 지초등을 고리 부위에 부리에 넣는다. 양푼을 12번 갈아내면 맛이 평소해집니다. 술은 아무 술에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숯과 양푼이 필요합니다. 임원신륙지 서유구 1835년경이구요. 소주총방 원문이구요. 원초강목 번역문입니다. 화주 혹은 아라길 줄 아는다. 그래서 원나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 방법은 농주, 농도가 지난 술과 지게미를 섞어 실을 위에 소주거리에 올려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방법 1 방법 2 그래서 원나라시대 방법은 농주와 지게미를 섞어 실을 위에 소주거리에 올려놓고 찐다. 김에 올라오면 용기로 떨어지는 이슬방울을 취한다. 이게 원나라시대 방법이구요. 오늘날 방법은 찹쌀이나 팽이 혹은 기장이나 수주, 혹은 보리를 시루해진다. 2 누룩을 섞어 항아리에 넣고 집을 낸다. 3 칠일이 지나 실을 위에 소주거리에 걸어 쪄서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법은 실내 후 소주거리, 방법은 항아리가 되겠습니다. 임원신묵지 다른 레시피이구요. 이태백을 위한 소주. 적선 소주방. 원문이구요. 번역문입니다. 음선료람. 조이법입니다. 밑술빗기, 덧술빗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임원신묵지 세번째 레시피이구요. 다섯가지 한약을 넣어 빚은 소주 만드는 방법. 우양소주방이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그래서 준생팔전 이렇게 나와있구요. 단양, 목양, 유양, 천국, 물양 이렇게 나와있네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들어가는 재료가 단양, 한량, 오돈, 목양, 한량, 오돈, 육양, 한량, 오돈, 천국, 한량, 오돈, 물양, 한량, 오돈, 청양, 오돈, 인성, 특내량 이렇게 각각을 가루낸다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임원신묵지 네번째구요. 소주 많이 내리는 방법, 소주 다취료법 원문이구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임원신묵지 다섯번째구요. 소주 내리는 여러가지 방법에서 서로잡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구요. 반영문입니다. 3개가 있는데요. 정보살림용지에 하나, 둘, 세개가 나와있습니다. 조립법 소주를 받는 항아리 밑바닥에 꿀을 바른다. 덕을 없애고 술맛도 좋다. 꿀이 많으면 너무 달고 적으면 효과가 없으므로 적당히 사용한다. 2. 소주를 받는 병추 등에 모시조각을 펴놓고 그 위에 계피가루, 설탕가루를 발라 놓으면 술맛이 달콤한 향기롭다. 자초를 넣으면 붉은색이 된다. 노란색으로 만들려면 치자를 모시조각 위에 넣는다. 당귀를 점여서 병 안에 넣고 소주를 받는다. 독한 성질이 조금 완화되고 맛도 더욱 좋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뭔가 이 여우 부분은 소주를 음용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을 입힌다든지 맛을 더한다든지 독한 성질을 완화시켜준다는 다양한 방법이네요 정말. 항아리 소주병 모시조각이 되겠습니다. 농정회유 취향기 1830년경 소주 두말코와 내리는 법 소주 2두방이구요.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빗기, 덧술빗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구요. 팁으로는 윗물인 윗물을 두 차례 갈아주면 그 맛이 순하고 여덟에서 아홉 차례 갈아주면 맛이 아주 독하다. 소주를 구워 낼 때 참나무 또는 보릿집이나 볏짚을 부를 때는 내 구릿 세 개를 일정하게 한다. 이렇게 비법 아닌 비법이 나와있네요. 농정회유 두 번째 취향기고요. 소주 많이 내리는 법 소주 다출방 원문이구요. 번영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비술빗기, 덧술빗기 소주 이십복절을 내면 맛이 순하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농정회유 세 번째구요. 맛이 좋지 않은 술로 소주 구워 내는 법 요. 욕일열주소로 주법. 상당히 특이한 내용인데요.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다른 소주로 조금 섞어서 구워 낸다. 맛이 아주 진하지만 심하게 취하지 않는다. 방법 2. 소주를 받아 구워 낸다. 단단히 밀봉한 다음 외부로 공기를 세지 않도록 하여 항상 따뜻한 곳에 둔다. 방법 3. 소주를 담은 병 입구를 생후이나 비름나물로 막으면 하룻밤이 지나 맛이 연해진다. 방법 4. 항아리에 소주를 취하여 꿀을 섞는다. 2. 얼음조각을 넣고 뒷발리 차게 해서 마신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방법 3. 병이 필요하고 방법 4.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산가요록 전순이 1450년이구요. 소주내리는 방법. 방법 취소주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한솥에서 소주내제가 나옵니다. 됐구요. 조리법입니다. 윗술, 덧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큰솥, 항아리, 소지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 1771년. 소주를 노주방에 이용합니다. 원문이구요. 번영문입니다. 풀을 뗄 때 참남나 보리집, 벽집 등을 쓰고 느슨하거나 급하게 떼지 않도록 한다. 일정하게 한다. 그죠. 조리법입니다. 윗술과 덧술에서 정리가 되어 있구요. 고사신서 두 번째 레시피구요. 소주소독법. 노주소독방.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소주를 낼 때 소주를 받을 평 윗바닥에 꿀을 바르면 소독이 되고 맛이 또 아주 좋다. 만약 꿀이 많으면 너무 달고 적으면 효과가 없으니 술의 양에 따라 적당하게 발라야 한다. 조리법 1. 소주를 낼 때 소주를 받을 평 윗바닥에 꿀을 바른다. 소독이 되고 맛도 아주 좋다. 꿀이 많으면 너무 달고 적으면 효과가 없음을 술의 양에 따라 적당하게 바른다. 방법 2. 개피나 하탕가루를 항아리 입구에 둔다. 술맛이 아주 특이하고 절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